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내기를 했다는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이 너무 거지같아가지고 주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봅시다 제목 우리 둘 중에 누가 진짜로 미친년인지 나랑 시어머니랑 내기를 했어요 재산 몰빵 그리고 영원히 연 끊기 얼른 보시고 여러분 판결해 주세요 원지 시어머니와 함께 봅니다 제목 그대로 며느리인 저와 시모가 같이 봅니다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 나이가 73살 할머니죠 근데 여기 자주 들어와가지고 글을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건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거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남편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남편이 자기 어머니한테 모조리 일러바쳤고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으며 당장 쫓아와서 절대 가만히 안 둔다며 난리를 쳤대요 이걸 저희 시누이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용인에서 대전까지 와가지고 나 죽여버리겠다고 저희 싸운 걸 엄마한테 들었다며 시누이가 전화를 말을 하더라고요 막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죠 형님 이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형님이 이런 걸로 전화하면 더 부담이 돼요 이랬는데 이런 사실까지 알게 된 시어머니는 이런 망할 저 그 시누이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저기 뭐냐 그리고 힘들게 일하는 남편한테 어? 여자가 돼가지고 큰소리 치는 건 말도 안 되는 게다 나는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까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남자한테 대우를 잘 해줘야 된다 남자는 하늘이다 이러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옛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겠지만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 아니 그냥 이건 내로남불이죠 나한테는 남자가 하늘이다 이런 소리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 저희 시아버지 머리를 주먹으로 치고 욕도 하고 종아리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등등 대놓고 무시를 하고 만약 아버님이 뭐라 하거나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입을 박습니다 이거요 늘 있는 일이고 시댁 갈 때마다 이런 광경을 본다니까요 특히 작년 추석 때는 참다 못한 저희 시아버님이 결국 사이다를 던졌고 병 아니고 캔이에요 이에 격분한 시어머니는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뽑아 들고 아버님한테 이런 미친 인간아 죽어! 이러면서 위협을 했어요 결국 경찰까지 왔습니다 정말 미친 거죠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뭐? 남자한테 잘하라고? 어이가 없겠어요? 있겠어요? 아니 그런 어머님은 왜 아버님을 때리고 그러세요? 평소 욕하고 때리는 게 남자를 존중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따졌더니 코방귀를 폼 끼면서 나는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러는 거지 너처럼 젊었을 적에는 감히 남편 눈도 못 마주쳤다 이랍니다 진짜 말이 하나도 안 통하고 매번 억지로 부리고 그리고 이런 이상한 걸 들먹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마지막엔 늘 항상 똑같아요 아무튼 너는 며느리고 이 집안 귀신이니까 내가 하는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랍니다 맨날 이딴 소리를 해요 진짜 말 너무 안 통하고 성질나니까 어머님 이딴 소리 하실 거면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마세요 이러고 끊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참고로 저희 아버님의 경우 항상 제 편을 들어주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말뿐인 게 만약 중간에서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또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노답이죠 너무 답답해서 남편한테 상의도 해봤고 싸우기도 오지게 싸워봤는데 이 인간이 자기 마누라 힘들다는데 중간 역할을 하긴 커녕 아이씨 야 그냥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예예 이렇게 해버려 그럼 빨리 지나가고 스트레스 안 받잖아 뭐 전 그렇게 억울하면 네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든가 이래가지고 결국 답이 없다 여겨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이 인간 이혼은 또 무서웠나봐요 어? 한 번만 봐줘 내가 앞으로 우리 엄마 아빠랑 연락 안 하게 만들어 줄게 이러면서 자기가 선을 그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기는 뭘 그어 안 그어 또 이 이야기를 지 엄마한테 한 거야 그렇게 이 이야기를 들은 시모는 다시 한 번 더 노발 내발 드디어 자기 아들이 이상해졌다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드디어 미쳤다 이러면서 저랑 저희 부모님 욕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어이 이 그지같은 집안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그런 건지 네가 이러니까 너희 부모가 욕을 처먹는 거다 이러면서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정말 말실수 아니 죄를 지었죠 사실 그래요 평소에도 말을 되게 거칠게 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본인도 모르게 너무 심한 쌍욕을 해서 자기도 놀라나봐 막 흠칫흠칫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들을 아무 필터 없이 툭툭 뱉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아무리 젊어도 남자아이일 여자아이일이 다 따로 있는 거다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어른을 공격하고 그러는데 너는 뭐냐? 진짜 이게 말이야 똥이야 솔직히 말해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만 봐도 그래요 자기 시댁에 저만큼 하는 며느리 진짜 없거든요 시댁에 자라야지 또 그지같은 남편 이만큼 대우하는 거 어머님 당신 혼자만 모른다니까요 여하튼 이래가지고 대판 싸웠는데 당신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글을 올려보재요 그래가지고 누가 욕을 처먹는지 한번 보잡니다 만약 본인이 지면 자기 재산도 다 주고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 필요 없어 앉아도 돼 그리고 제 소원대로 연덕 끊어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랬었어요 만약 제가 반대로 지잖아요? 그럼 평생 무조건 복종하기 이걸 걸었어요 저는요 다 필요 없고요 저랑 저희 부모님 욕을 하는 이딴 이 그지같은 집안 사람들과 영원히 연을 끊고 싶어요 그러니 솔직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나이는 34 남편 나이 42입니다 댓글 1번 더 있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며느리와 함께 보신다고요 네 그래요 제가 봤을 땐 할머니가 얼른 하루 빨리 돌아가셔야 이 집안과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 같아요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여덟 살이나 어린 자기 마누라하고 싸웠다고 마흔 넘은 아저씨가 엄마한테 엄마 쟤 좀 혼내줘 이랬다 이거 아뇨 야 이거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능한 남잔가 시모를 떠나서 저런 남자랑 어떻게 사는 겁니까 닌 뭐 수행 중이야 뭐야 대댔으니 사실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은 또 사회생활은 꼴에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하고 조금이라도 싸우면 조언을 구한다는 핑계로 자기 엄마한테 미주할 고주할 죄다 일러 바칩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그냥 마마보이에다가 철닥선이가 없는 모질이 같아요 2번 같이 본다니까 저도 한마디 하고 갑니다 야 이 미친 한마씨야 며느리 가면 동네 보기야 아니면 니 쫄개야 뭐야 뭘 자꾸 참으래 그냥 갈대 다 된 늙은 한마이 니가 좀 참으면 안 돼요 이건 뭐 대화도 안 통하고 무식해 무식해 이봐요 한마씨 당신 그러다가 아들룸 반품 된다 인생 말년 다 늙어가지고 마흔 넘은 아들놈이 수발 들고 살고 싶어요 그럼 계속 해보던가 3번 자쓴이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얼른 빨리 가시라고 그리고 할메여 보고 있죠 늙었어도 제발 생각은 좀 하고 사세요 네 됐으니 이런 3살이면 그렇게 늙은 건 아니라고 봐요 특히 저희 시모 아침마다 몸에 좋은 거 다 챙겨 먹고 어디 조금 아프면 병원도 꼬박꼬박 잘 다닙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백살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요 거기다 술 담배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대신 일을 엄청 고되게 해서 가끔 몸살 같은 건 알아요 4번 자식과 며느리가 본원 앞에서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막대하는 노인이라 뭐? 남편 머리를 치고 칼로 협박을 했다고? 여기서 시어머니의 진정한 인성이 보입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아니 저런 할머니한테 뭘 바라겠냐고 네 됐으니 네 맞습니다 사람뿐만 아니야 지나가는 남의 집 강아지도 때려요 막 이쁘다고 만지다가 강아지가 막 이러면 주먹으로 퍽 때린다니까 개 주인이 옆에서 보고 있는데 때려요 이러다 보니 싸운 적도 되게 많죠 또 하루는 양대가 많이 있는 목장에 갔는데 거기 돌아다니는 양들 한 마리 한 마리 다 쫓아다니면서 머리를 엄청 강하게 때렸어요 본인은 장난이라고 웃었지만 이딴 개소리 절대 통할 리가 없죠 목장 주인한테 욕 오지게 처먹고 바로 쫓겨났다니까요 5번 심오하는 행동을 보니까 바로 손절각이니 내로난 불이 따로 없네요 아니 지금이 조선시대야 뭐야 남녀가 평등해야지 대체 이게 뭔 개소리냐고 대대쓰니 저희 심오는 그런 건 몰라요 그냥 계속 같은 소리만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란 세상 이치를 하나도 모른다 이런 말만 해요 6번 쓰니 나이를 먹었다고 다 어른인 건 아닙니다 특히 저런 심오는 그냥 나이를 처먹은 노인네일 뿐이죠 아무리 말로 해도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차단하고 영 끊고 남편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혼 당하기 싫으면 앞으로 시댁 소식 절대 전하지 말라고 대대쓰니 네 저도 알아요 절대 못 고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글도 그래요 며느리인 저 욕먹어보라고 그런 의도로 강제로 쓰게 만들었거든 근데 본인이 욕먹는 걸 진짜 아예 생각도 안 하더라니까요 조금 이따가 댓글 보면 무슨 반응일지 참 궁금합니다 7번 뭔가 좀 이상한데 이 할머니 혹시 치매 아닙니까? 작년도 했고 올해 초에도 검사받아봤는데 치매 아니래요 그건 미친 거예요 8번 보니까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쌓인 게 엄청 많나 봐요 그럼 님도 신랑이랑 시댁에 쌓인 게 많다 말하고 시모랑 똑같은 행동을 하세요 남편 욕하고 때리라고 9번 내기는 무슨 내기야 개뿔 누가 봐도 미친 할머니잖아 네가 이긴다고 뭐 들어줄 것 같아요 당장 반품이나 하세요 10번 야 이혼해라 아니 칼부림 하는 꼬라지를 보고도 답이 안 나오냐? 너도 참 노답이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진짜 노답이네 그냥 이혼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